오우 경우 1십 3 스페어가 7. 초 세계 email 선수로 흔들어 났거든요 파이팅 그렇죠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김고은 서비스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김고은 선수가 조금 당황할 수는 있어요 예 뒤로 물러나는 이영은 틀접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고은의 공격 차근차근 스코어를 쌓아 올리는 김고은입니다 까다로운 코스였습니다만 다시 정상적으로 랠리 이어집니다 김고! 한 점차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점차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은 포인트 전환되었고요 상대 김고은의 서비스 이영은 선수 있습니다 상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영은 이영은 Sword 것 이 이영은 이뤄 ука 이뤄 이뤄 심 이건 아무에 이뤄 너 이뤄 이게 아무에 선출점 김고은의 서비스 강한 서브 이영은 김고은의 리시그 포인트 네 맞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김고은의 서비스 방향을 많이 꺾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한 번에서 승부를 본다기 보다는 어 까다로운 공을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점차 앞서 있습니다 랩 서비스 랩 백핸드 전환됐고 포핸드 받은 것 같습니다 동점상황 김고은의 서비스 이영은 무리한 김고은의 서비스 이영은 무리한 김고은이 동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찬스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차례 더 이어집니다 아하 추가 넉점을 앞서있구요 서비스는 김고은 강한 서비스 김고은의 서비스입니다 자 이영은의 서비스 이영은 다시 한 번 이영은 별읍 잊은 부ел고 setzen 마지막 은 남편